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아 제가 바로 전 영상으로 그 9월의 위기설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달에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 마침 그날 아 그 제가 그 영국 분인데 어 한 1, 20년 동안 거의 아시아의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이분이 한번 입을 열면 투자가들이 시장이 되게 주목을 하는 이제 그런 분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옛날부터 알았으니까 한번 보고 얘기를 하자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어떤 국가를 쭉 돌 때 그 국가에 조금 오피니언 리더 전문가들 만나서 로컬 얘기를 항상 듣거든요 이제 자기 생각은 있고 근데 이분도 어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을 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시장이 많이 그 위전까지 아시아의 그런 대표 선수들 그게 뭐 증권사 고위임원이건 투자가들한테 많이 잊혀졌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 저한테 한국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게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분한테 궁금했던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냐 중국 문제 뭐 대만 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번에 9월 위기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제가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제가 이제 이름 본인이 좀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아 그 이니셜의 죄인데 독터가 그 박사한테 이제 독철 죄이라고 그래서 하여간 한 20년 가까이 아시아에서 거의 독보적인 이코너미스트를 그 중요한 시기마다 항상 맞췄던 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해안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련된 네 가지 질문을 이 분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들한테는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외국인들이 이러한 이슈에 관해서 좀 걱정 내지 고민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세계에서 낮은 사상 최저의 출산 유지 0.7을 우리가 이제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저랑 이제 덕터 제이랑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통합된 관제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우리 정부가 이제 싱가폴 같은 스타일, 홍콩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나라를 살았고 이 그 덕터 제이는 홍콩에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이제 그 저 그 그 그 그 가사를 그 보조해 주는 이제 그런 그런 도우미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뭐 필리핀에서 100명인가 200명 온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제 한국에서 애로사항은 우리나라는 하나의 노동에 대해서 두 개의 임금을 주는 게 일단 법적으로 그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싱가폴 같은 데는 이제 저희가 고용을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할 때 한 50만 원 정도 월급을 줬고 홍콩은 그거의 두 배의 100만 원인데 한국에선 2, 300만 원을 줘야 한다면 상당히 가계에 부담이 돼서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홍콩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 집값 비싼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 대신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어떻게 가계들이 버티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얘기를 한 게 상당히 사교육비 지출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 다른 부문의 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인구도 감소하고 사교육비에 많은 돈을 할애를 해야 되니까 소비가 내수가 참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라는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구조조정 그다음에 외국금융기관들이 많이 철수를 하죠 그래서 한국은 근로자가 동의를 안 하면 회사가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은 대부분 경우가 회사에 많은 그런 자율성이 있고 홍콩, 생각포로 같은데 보통 한 세 달 통보하고 세 달치 월급을 주면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경직된 융통성이 없는 노동법은 기업들이 해고의 자유가 또 기업 입장에서는 없으니까 정규직 채용을 상당히 주저하는 최소한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정규직 채용하는 걸 극히 아주 조심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가을이 되면서 바람이 좀 불고 그러면 우리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다시 주청을 앞두고 등판을 할 텐데 이제 그런 일본과 한국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시장에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왜 우리나라의 재벌, 창업 패밀리들이 좀 엉뚱한 소수주주의 부를 아니면 캐시플로우를 뺏어가는 그런 것을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근로소득세가 높고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은 50% 이상을 내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상장 기업을 가진 대주주 오너는 상속 중요하는 경우에 65% 세금을 냅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일본보다 높아서 너무 이러한 과도한 세금 때문에 창업 패밀리들이 경영권을 유지 자기 자식들한테 승계시키기 위해서 좀 엉뚱한 짓을 하는 그래서 심지어 행동주의자 펀드들도 강성구 대표 같은 분들도 최근에는 보면 상속 중요세가 너무 과도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손을 좀 대야 되는 게 아닌가 정치적으로 부자의 감세라는 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여당, 야당 의원도 많이 공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쉽지는 않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얘기만 한국에 관해서 나눴고 좋은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한 서너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그동안 되게 많이 샀죠 그런데 금년 들어서 특히 이제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8월 달에 한 달만도 16조 원의 중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금년 1년 동안 산 것보다도 중국 주식을 한 달에 많이 팔았는데 반면에 일본은 금년에 한 100조 원의 자금이 외국인들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과연 외국인의 중국 주식 매도가 계속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결국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 얘기를 던지지만 결국 그 자금은 아주 아시아를 떠나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 대만 이런 이웃 나라로 가는 것인가 그런데 이분 Mr. J, Dr. J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자금들은 아시아를 완전히 떠나는 그러니까 중국 주식은 계속 팔 것이고 그 매도한 자금은 다른 아시아로 활류가 안 되고 아시아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리테일 투자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걱정 물론 이제 많은 손해를 봤지만 그것에 대한 그런 알레르기 같은 반응은 안 보이지만 연기금, 이런 장기 투자를 하는 이런 연기금들은 큰 운영사에 돈을 맡긴 것들을 빼내고 싶은 중국에 대한 익스포우셜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고평가됐거나 안 좋다고 그런 판단이 아니라 미중 관계가 이렇게 가고 세상이 바뀌는데 내가 굳이 중국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펀드들한테 압력을 넣고 자기 자금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 뭐 이런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머징 마켓 펀드를 놓고 보면 여기에 이제 파이차트가 있는데 중국이 전체의 31% 원래 한 35% 됐습니다 2위, 3위가 대만, 인도 각각 15%, 14% 한국보다 비중이 크죠 우리나라는 이제 12%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만, 인도의 비중이 좀 커졌고 한국은 이제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큰 사실은 이머징 마켓이나 아시아가 장기적으로 주가가 미국보다 많이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외국인 국제 투자가들이 아시아 이머징 마켓을 떠나고 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가령 한국의 삼성전자 배터리 주식 같은 걸 산 투자가는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배터리 기업을 한국 기업이라고 판단해서 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업종에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넘버원, 톱3에 드는 회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산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미국은 주가가 배당 포함하면 연한 10% 성과를 주는데 아시아 이머징 마켓은 한 30년을 보면 한 6, 7% 나오고 지난 10년을 보면 3, 4%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리스크 대비 성과가 너무 저조해서 이런 구조적인 탈아시아의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얘기도 물어봤어요 우리 시 주석이 부동산 업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 Dr.J가 중국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나리오는 시 주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이 사람은 급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부동산 산업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전체가 마치 부동산 투기판처럼 돼서 너무 나라 전체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국인데 부동산이라는 이런 업종에 집착하는 게 참 웃기다 이런 생각을 시진핑이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거는 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들 그게 뭐 에버그랜드 같은 헝다나 아니면 비구이 원, 컨트리 가든 같은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다각화를 하고 마치 폰지 사기 행각 같은 거 왜냐하면 이제 실제 캐시플로우는 못 벌고 새로운 돈을 받아서 계속 돈으로 돌리는 그러한 지속가능하지는 않죠 그런 폰지 사기 행각을 벌리기 때문에 지극히 건전하지 못하고 시진핑이 강조하는 공동부유 행각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어서 본인이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원했고 그래서 당장 해결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고 생각을 해왔고 저도 이제 미국 회사에 중국 대표했던 제 친구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영상하고도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부동산 청약을 했던 개인들은 중요하니까 부동산 업체들을 점차 해체해서 그 분양권들은 지방정부 지방정부 산하에 개별 기업들한테 넘기는 식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별 개인들은 피해가 없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큰 항공모함이 가라앉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화끈한 구조조정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우리 중시에는 조금 압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철제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법안을 내오면서 그 전 세계에 제조업이 이제 미국으로 오게끔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특히 이제 거기에 총대를 메고 대만의 TSMC가 미국 아리조나에 한 400억 달러 한 55조 원, 60조 원을 투자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뭐 투자를 지금 엄청 많이 하죠 현대도 그래서 이제 실제 TSMC가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대만 국내 자국 내 주주들은 되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공이 메인랜드 본토가 대만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TSMC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감히 못하고 미국이 우리를 뒤에서 막아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그런 방어력, 억제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대만 국내 주주들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1차 공장이 일단 공장은 다 짓고 장비를 반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장비를 반입하면 이제 돌리는데 한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내년 2024년 초에 공장 설비가 완전히 풀리 가동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위기 문제점에 봉착을 해서 2025년이나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배터리 사업을 크게 하는 오너인 다른 분한테도 들었어요 미국에서 라인을 까는데 전문 인력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TSMC는 대만 본토의 사람들을 2, 3억급 패키지를 주고 미국으로 급하게 좀 보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장비값도 올랐고 미국이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투자 비용이 지금 급증을 해서 원래 생각했던 투자 대비 수익률이 생각보다 훨씬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은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이러한 아시아의 제조업의 강국들 강한 기업들은 생각보다 수십조 원의 투자를 하는데 거기로부터 리턴, 수익이 제대로 안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주가의 악재가 아니겠냐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또 이분이 던졌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 정부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크로 문제가 상당히 한국 복잡하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뭐 현 정부가 잘하는 것 같고 가령 한 예로 내년에 선거에 헤어서 포필리스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정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지난 몇 년 동안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재정 지출을 3%만 늘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디스플린, 재정을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부가 잘하고 있고 환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원화, 대만 달러, 엔티 달러, 일본 옌화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원화는 달러 대비 한 21% 절하 원화가 내려왔고 대만 달러는 한 7% 절하 그러니까 대만은 미국 달러랑 비슷하게 갔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은 최근에도 반도체가 다운턴 사이클이 안 좋은데도 연 GDP 대비 한 12%에서 15%의 경상 흑자를 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일본도 약간의 경상 흑자를 내고 그런데 우리는 금년 들어서 적자를 내다가 지난 두 달에 약간의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펀디멘터리 우리가 좀 취약한 거에 비하면 원화가 잘 버티고 있다 원래 더 절하가 좀 많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간 환율이 초미의 관심인데 우리가 그렇게 매크로 여건이 좋지는 않아서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조금 더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이분은 덕초제인을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대만, 일본 다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달러 대비 강세로 돌아쓰는 게 아닌가 좀 약간 이론적인 얘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재미있게 시내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요즘 산업 기업 뉴스가 재미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우리가 리스크 얘기를 제가 이제 9월 위기설 바로 전에 올린 영상 오늘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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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